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배우 박재민입니다 우리 형제국가 트리키에의 또 좋은 소식을 들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6월 29일 네브쉐히르로 저희가 또 한번 찾아갑니다 주 트리키에 한국문화원에서 이번에 한국의 음식, 문화, 여행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특히나 스카이워드 하모니 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은 가수분들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화사씨, 그 다음에 나워데이즈, 이맘별씨까지 그리고 글쎄요 저도 불러주시나요? 많은 분들 거기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6월 29일 잊지 마시고요 거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심의 규제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